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 앞으로 갈 때는 앞을 잘 봐야 되죠? 뒤로 갈 때는 뒤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멈췄다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조심해서 주변을 잘 살펴야 되는데요. 앞에 가던 차가 멈췄다가 후진하면서 일어난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차들이 아파트 쪽으로 들어갑니다. 저 앞에 차가 한 대 들어가다가 저 앞에 차가 왼쪽으로 꺾고 있는 상가 쪽으로. 그런데 멈추고 이 차 지나가고 어? 그 뒤로 들어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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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쿠! 제일 앞에 갔던 차가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상가 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된 차가 앞으로 쭉 갔고요. 그 뒤에 블박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에 서 있던 차가 후진하면서 지나가는 블박차를 때렸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블박차는 아니, 후진하면서 바로 뒤에 내가 가고 있는데 나를 못 보고 때리면 어떡합니까? 뒤를 보고 나왔어야죠. 이번 사고는 100대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하지만 상대편 차는 내 차에 후진등 들어와 있는 거 못 봤어요. 뒤에 후진등 켜져 있으면 후진할지 모르니까 그에 대비했어야 되죠. 방어 운전 못 했잖아요. 80대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나는 정상대로 가는데 상대차가 후진하다 사고 났을 때 가만히 서 있던 차가 지나가는데 후진했으면 100대0입니다. 그 차가 주차돼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움직였으면 나라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주차돼 있는 게 아니고 앞에 가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멈췄어요. 상대차는 내가 항상 움직일 가능성에 대비했었어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영상 보시면 상대차가 중간 1쪽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왼쪽으로 꺾었다가 왼쪽으로 꺾어서 멈췄죠? 멈추고 이때 후진등 들어와 있습니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데 신세차가 지나갑니다. 이 차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때도 가만히 있더니 내가 지나가는데 그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블박차 운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상대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왼쪽으로 꺾어둘 차가 후진등 들어와 있네. 그러면 저 후진등 들어와 있으니까 저 차가 뒤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멈춰서서 후진할 건지 안 할 건지 기다려 보시나요? 아니면 저 차가 혹시 후진할 것에 대비해서 내가 빵빵해 주고 가나요?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차를 빼려고 그러는데요. 주차장에서 어떤 차가 뒤로 빼다가 지나가는 차 있으면 잠시 멈추죠. 후진등은 들어가 있는 채로. 후진등은 들어가 있지만 브레이크를 밟고 뒤를 보죠. 후사경으로 보든가 고개를 돌려서 보든가. 그리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나오죠. 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그다음에 섰다 가야 된다. 섰다 가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섰는데도 상대차가 안 움직이면 나한테 가도 되겠지? 또 후진등 들어와 있는 차는 저 차가 나한테 양보해 주나보다 그래서 사고 날 위험성이 더 커지죠. 앞에 차 지나갑니다. 바로 뒤에 블박차 오죠. 이 차를 봤다는 건 나도 봤어야 되는 거죠. 아직 안 움직여요. 그럼 블박차 당연히 가는데 이때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퀴 움직이는 거 블박차 운전자에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눈은 앞을 봐야지 이 밑에 상대차의 바퀴를 볼 수는 없죠. 바퀴 보더라도 영상에는 움직이는 게 보이지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서 있는 건지 움직이는 건지 천천히 움직이는 건 부분은 안 됩니다. 후진하는 차가 뒤쪽을 봤어야죠. 그리고 이번 사고는 상대차가 비상대를 켜주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운전자 길을 잘못 들어오니까 여기서 띠도 안 보고 운전은 항상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전은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변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차 한 대 지나갔지? 지나가는 거 봤으니까 아까 멈췄죠. 그럼 또 차가 올지도 모르니까 확인했어야 되는데 차 한 대 지나갔으니까 이제 됐어? 뒤에 오고 있는 나는 어쩌라고요? 블박차는 어쩌라고요? 이런 경우까지 블박차에게 방어 운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러면 주차장에서 후진등 켜 있는 차 그 한 대 때문에 여러 대의 차들이 전부 다 꼼짝 못하고 멈춰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후진할 때는 뒤를 봐야 됩니다. 특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대차가 계속 후진해 오고 있었으면 블박차가 저 차가 후진해오네. 그 차 양보해 줄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게요. 빵! 해 줄 수 있겠지만 서 있었어요. 서 있던 차는 차 한 대 보내줬으니까 나도 보내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가는데 뒤로 팡! 이런 경우는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뒤를 살피지 않고 후진했던 상대차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